안녕하세요. 단비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건강과 행복, 오늘은 건강증진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식이 건강에 좋을까요? 고기가 건강에 좋을까요?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채식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지요. 채식이 우리 몸에 아무리 좋아도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 농약을 많이 한 채소들을 먹는다면 건강에 유익보다는 해롭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에는 밤에도 불을 켜서 키우는 식물들, 그리고 화학비료를 주어 잎은 크고 푸르지만 과거의 좋은 땅에서 기르던 채소 한 잎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성분이 줄어듭니다. 제초제와 방부제, 살충제가 듬뿍 들어간 수입 밀가루가 만든 각종 가공식품들은 몸에 좋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채식가들이 고기 대용으로 먹던 표고버섯과 고사리 등도 방사능 흡수율이 높아 기피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시는 물이 정수기나 페트병에 담긴 물이 많아 깊은 산속에 옹달샘 물과 샘물을 마시던 시절에 대장에서 비타민 B12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던 시절과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전할까요? 물론 도시의 산보다는 낫다 해도 이미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각종 샴푸와 치약, 염색약, 파마약,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들이 우리 몸의 독성으로 남는 것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햇빛은 오전층의 파괴로 암을 일으키는 자외선 UVC가 과거보다 많이 지구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이 밥상에 올려지는 쇠고기는 안전할까요?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각종 병든 소고기들이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려 해도 환정이 따라주지 않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최선의 것을 찾아 먹고 운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등 지켜야 하는 중요한 건강 원칙들을 지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할 것을 찾고 긍정의 눈으로 행복한 일들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순하고 해맑게 우는 아가의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한 아기들은 마음 속에 더러움이 없고 눈망울은 샛별처럼 빛나기 때문입니다. 아가뿐이 아니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잘 웃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사람은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쌓아온 마음의 상태가 맑고 투명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 먼저 나의 마음을 절다자에게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속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께 죗된 본성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의 삶에 삶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며 사는 것 살아있는 동안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나와 주위 사람들을 힐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웃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웃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는 인터페론, 엔돌핀이 200배나 나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지요. 이 엔돌핀이란 호르몬은 피로도 회복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게 합니다. 또한 감사하고 사랑할 때 또는 작은 일에도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4천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많이 좌우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즐겁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하게 해주고 삶의 이등감이 생겨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 24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심령의 근심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조화시시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러나 현대 사이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여러분의 피를 아신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과 협력하고 건강법칙을 완전히 순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계를 얻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창조주를 제시해 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귀중한 능력과 힘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육체와 심령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이다.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창조주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슬픔과 걱정을 제하시고 만족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건강을 주시고 심령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의 날로 새롭게 증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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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